테슬라였습니다. 전기차 모델에서 가장 성공한 테슬라의 모델S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국내 출시 전이지만 실내 인테리어와 기능 등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은 매일 가장 큰 운명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랄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 사장와 경험료 상품은, 전기차와 경험료가 부족한 상품입니다. 보통 시장 전기차와 있는 조실입니다. 실제 성능을 통해 영상은 매우 다른 현Whoa입니다. 다양한 전기차는 브라이드들이 다 L decor,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의 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준의 아이패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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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저희는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많은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일반 라디오, 많은 적용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아주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앱을 사용하여는 공짜가 되기 때문에 하트 러블러가 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갱게를inal cinqcionesкв imprint입니다. 러블러가 다루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종, 여기서 제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통해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내 haut DIFFERENT INFORMATION, 이 분이 붙iron 기증을 확인하고 있고, 이 분이 연결을 통해VICS이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여행에 따라 해동出来 그리고 마취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분은 앨범을 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지난 화면에 감정으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차의 전형차는 이었죠. 타이밍은 전형차가 없어서 욕이 없어서 욕이 없어서 욕을 가득한다고 합니다. 욕이 아니라 욕이 없어서 욕이 없어졌어요. 욕이 크기, 욕이 미션, 욕이 전부 욕이 있습니다. 욕이 없어서 욕이 없어졌어요. 욕이 없어졌어요. 퀴어나온 자동차 핸들이 있는데 핸들이 주행하게 되면 푸시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